안녕하세요 평안눈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제가 이 표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일일이 뽑아서 제품을 비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영상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구요 이거 말고 표 말고 그 제품별 티어표 해주시면 안되냐 예전에 파워 티어표 올리진구 처럼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거냐면 그래픽카드 티어표입니다 이게 당당하게 투표에서 일을 했거든요 자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재미 삼아 보는 겁니다 이 티어가 꼭 일치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한가지는 얘기할게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챌린저 라인업 있잖아요 여기에 뭐 매트릭스 라이트닝 쿠단 빼고는 사실상 전 다 만져봤습니다 다 만져봤어요 판매하면서 진짜 다양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만져봤으니까 그냥 그냥 내피셜로 떠도는건 아니고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서 아까 표 만들어 놓은거 있죠 그 데이터도 있고 제가 직접 만져보면 느꼈는 그런 점도 버무려서 티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재미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첫번째부터 한번 보죠 첫번째는 제가 천사한게 챌린저 라인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에브가 킹핀 그리고 아수스 매트릭스 컬러프렉 쿠단 그리고 MSI 라이트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프 갤럭시 호프인데 여기에 쫙 올려놓은거 보면 여러분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 매트릭스는 일단 3000CG 70단짜 라이트닝도 마찬가지고 여기거 중에서 확실하게 내가 좋아보이는건 쿠단인데 혹은 킹핀인데 호프는 여기있긴 좀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일반 제품들 대비 가격이 매우 높고 확실하게 수율이 좀 선별되서 오며 그러다가 제품을 만져보면 고급지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을 선별해놨습니다 더불어서 물론 뭐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음 각 브랜드의 상징적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을 한정적으로 만드는 데다가 아주 고가 구하기도 힘든 뭐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티어하고 얘의 성능이 일치한다 라기보다 아 이런 제품군이 있고 이런 제품이 각 브랜드에서 최상의 제품을 불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거는 뭐 킹핀이나 호프 리미티드 정도고 나머지는 출시도 안했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혹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사실거에요 어쨌든 요 제품들은 딴건 몰라도 쿨링과 외형 전원부 그리고 성능은 다른 요 밑에 있는 애들보다 보통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천상계 라인업은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마스터 그마 라인업 1티어급 한번 봅시다 1티어급 제품은 쿨링, 성능, 외형, 전원부 이 항목 중에 마이너스인건 하나도 없어야 돼 전부 다 평타이상 쳐야 돼 거기에다가 한두 항목 정도는 확실히 요 중급 아니면 하급 제품보다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뽑았는데요 일단 제품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슈프림, 슈프림은 전원부는 중상급에 속하고 쿨링하고 소음은 최상급에 속합니다 충분히 1티어 제품을 할 수 있겠죠 저기 들어가고요 물론 아쉬운건 AS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AS적 요소는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로스 익스트림 마스터인데요 어로스 익스트림하고 마스터는 3080 기준으로는 둘 다 3핀으로 변경되면서 4,23 뽑기 후에 따라서 성능이 엎치랏듯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익스트림하고 마스터 사과 하셨으면 아실까요 그 배치 돌려보면 마스터가 익스트림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상으로 하여튼 그래서 둘이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시어라우드에 익스트림 적혔냐 안 적혔냐 차이 정도 빼고는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전원부 똑같고 쿨링 솔루션도 거의 같습니다 얘는 소음은 조금 있긴 있어 하지만 쿨링 괜찮고 성능은 이 상급이라 불리는 애들 중에서는 보통 가장 수요 선별이 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급이라 넣을 수 있겠죠 외형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뭐 옆에 LCD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릭스 스트릭스에 또 얘기 꺼내면은 고주판하고 딱 봐도 이거는 고급진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다른 제품하고 두 개도 비슷하고 재질도 상당히 마감이 좋고 거기다가 전원부가 설계에도 좋고 가장 페이지가 많거나 아니면 비싼 컴포넌트를 사용했어요 숫자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스트릭스가 아주 튼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고질적인 고주판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빼고도 뭐 옆면도 LED 굵단하게 들어가 있고 충분히 상급 라인답게 괜찮은 선도 나오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이것도 상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화이트 제품을 노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호프 리미티는 너무 비싸니까 구할 수 있다면 스틱스 화이트 쓰는 게 뭐 정설로 넘어가는 것처럼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칸 한번 보겠습니다 불칸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숫자만 보면은 그리고 전원부의 출력량만 보면 가장 윗급입니다 여기 있는 1티에급 중에서는 그리고 가장 큰 LCD를 가지고 있죠 물론 마감면에서 보면은 뭐 다소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출나다고 하기 어렵고 디자인이 약간 난잡하긴 하지만 뭐 그런 면 다 젖혀두고 충분한 성능 그리고 가장 화려한 외관 튼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FTW3인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1.5티어로 내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외형적으로 특출나지도 않고 뭐 전원부가 가장 튼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능적으로 1등이다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뭐 하나 최고인 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뭐 하나 떨어지는 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면은 1티어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1.5티어 하려다가 1티어로 놔뒀습니다 FTW3는 다른 제품처럼 막 투출난 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개조 바이오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덮어 씌우면 오버클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높은 전력 공급치 세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1티어를 하나씩 소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은 2티어를 한 번 보죠 2티어는 플레랑 다이아급 이라고 제가 도중했는데 음.. 일단 얘네들은 두 개 정도는 상타 두 개 정도는 평타 정도 치연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근데 송정님 제품이 너무 적은데요 딱 두 개밖에 없는데요 어.. 세 개입니다 세 개인데 자 설명을 한 번 들어봐요 일단 트리옥 쿨링하고 소음은 최상위 제품입니다 다만 전원부가 레퍼런스랑 페이지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뭐.. 따지고 보면은 그냥 레퍼런스 기반 평범한 놈이다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중급에 다른 애들하고 따지면 조금 부실한 전원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데 그거에다가 또 AS까지 생각한다면 티어가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본연의 성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뭐 성능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고 쿨링, 소음, 그래픽카드 이거 두 개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잘 잡는 편이고 충분히 2티어급은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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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특별하거나 쿨링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소음, 적당한 쿨링 근데 전원부도 적당해 거기다가 AS는 아주 좋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비싸게 팔진 않아요 어디 모난 부분이 없는 밸런스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저 전면 디자인이 보석바 디자인이 너무 호불호를 많이 가려요 그리고 또 이제 1티어에 넣기에는 특출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래서 취향이 맞다면 1.5티어 그러니까 FTW3랑 비슷한 티어까지 올라가고 취향이 맞지 않다면 2티어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티어급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2티어급 마지막은 터프인데요 생태계 파괴자라는 호칭을 붙여놨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 리뷰 자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 라인업의 터프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쿨링, 가장 낮은 소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전원부 페이지 보면 뭐 한 중위급이긴 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어 그냥 모던한 느낌이야 LED도 작게, LCD도 작게 들어가 있고 아, LCD가 아니지 LED 맞지 LED가 작게 들어가 있고 뭐 간지가 나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백풋도 좀 평범한 편이고 근데 진짜 그냥 그래픽 카드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최고로 맞춰놨어요 쿨링, 소음 그리고 성능 유지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쿨링하고 소음이 좋다 보니까 성능이 크게 쳐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줘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원래 클럭이 많이 출렁이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율이 원래 기본적으로 뽑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근데 가격도 어때요 하급이랑 비슷한 가격을 받고 무거운이 있을 때 말이에요 없으면 프리미엄이 붙긴 합니다 인기 제품이라서 근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소음 쿨링은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도 최상위 제품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는 2티어 넣기에는 좀 아쉽다 1.5티어 정도는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최상위 제품들한테 비교하기에는 왠지 외형적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근데 아 나머지면은 진짜 거의 최상급하고 비벼도 지지 않기 때문에 1.5티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티어급 정리를 했어요 딱 세 제품 넣어놨고요 그 다음은 3티어급 한 보죠 3티어급은 3티어급은 한 가지의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중상타는 아니어도 중타 정도는 다 치는 레드 아니면 중하타 최소 진짜 막 썩었다 이런 점은 없는 그런 레드를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찰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 에디션 밸런스라서 그러나 일단 소음 평범 온도 평범 성능 평범 가격 저렴 음 가격 저렴하니까 나름 정점이 있잖아요 에이스 좋고 음 나머지 평범하고 괜찮죠 자 갤럭시 갤럭시는 웃기게도 EX 화이트 블랙 그리고 갤럭시 XG 갤럭시 보이까지 전부 다 전원부 기판을 공유해요 심지어 쿨링 솔루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폭이 좁은 SG조차도 후면에 1팬을 달면 4팬이 되면서 쿨링이 거의 똑같아져요 보이 제품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다보니까 얘네들은 일단 쿨링 솔루션이 평범 수준이에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온도 소음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1dB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리고 전원부 동일하고 성능적인 면도 그냥 뽑기만 있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제품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큰 단점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면 AS 갤럭시 믿고 쓸만한 그런 제품들이라서 3티어 골드급 정도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가 이 영상 보면 싫어할 수 있긴 한데 야 우리는 왜 2티어에도 없고 1티어도 없고 왜 하나도 없느냐 그럴 수 있긴 한데 딱 그 정도 제품이긴 해요 그 다음에 깃바 깃바는 AS를 신경쓰지 않는다면 뭐 갤럭시 EX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깃바 게이밍과 깃바 비전의 경우 어 화이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구하기 쉬운거 골라라 그러면 사실 저게 정말 구하기 쉽죠 시장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깃바 비전은 깃바 비전은 게이밍에 비해서 슈라우드가 좀 더 꽁꽁 싸매져있기 때문에 온도가 1,2D 정도 높게 나오고 소음도 약간 더 높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기판 전원부 숫자나 뭐 디자인을 다 공유를 하고 실제로 뭐 쿨링이나 소음도 사실 1D 테이블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게 맞기 때문에 얘도 특별한 단점이 없는 밸런스 제품이랑 보면 될겁니다 다만 크게 AS를 신경쓰시는 분은 티어를 반티어 이상 다운을 시켜되요 지금 3티어에 있지만 3.5티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엠텍하고 엠텍하고 갤럭시 AS의 비할 바는 못 되니까요 그리고 웃긴거 하나 있는데 엠텍의 블랙 에디션은 펠리게이밍 프로 그리고 저 저 개인워드에 보스트 였나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똑같은 제품이라서 사실 얘네들 티에 얹어놨지만 근데 똑같은 제품이면 뭐 사용해줬습니까 그중에 싼거 근데 개인워드 그거 빼고 왜요 성전용 개인워드 왜 빼는데요 AS가 다르거든 펠리게이밍 프로는 SD 컴퓨터에서 유통을 하고 블랙 에디션은 누가 합니까 EM텍에서 유통한단 말이야 둘 다 AS 괜찮아요 물론 EM텍이 좀 더 좋긴 않지만 요것들은 이제 가격 비교해서 둘 중에 싼거 쓰면 되고요 개인워드는 AS가 다소 떨어지고 사실 개인워드가 펠리게이밍 프로보다 싼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펠리게이밍 프로나 블랙 에디션 선택하실거에요 저렇게 생긴게 마음에 드신다면요 이쁜 디자인은 아니죠 그리고 컬러풀 어드밴스 컬러풀 어드밴스는 전원부가 여기에 노는 애들 보다는 약간 나아요 그리고 성능도 약간 수율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보다 약간 나았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애들보다 대체적으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똑같은 3티어로 줄까라고 고민을 잠시 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3티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음이라는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음 2.5티어 정도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풀 어드밴스는 2.5티어 정도로 넣어뒀고요 키파 이글은 여기에 비슷하긴 한데 단점이 전원부가 조금 구리고 에이스도 조금 구리고 뭐 그런게 있으니까 그리고 게이밍이나 아니면 비전보다는 아무래도 온도나 소음이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쎄쎄쎄 놀기에는 조금 쳐진다 싶어서 단티어 다운을 쳤어요 여기쯤 들어간다 보면 되고요 어 울트라 얘기했나요? 울트라는 그냥 단점이 별로 없는 제품이에요 어 그러면 장점은요 장점도 별로 없는 제품인데 괜찮은 제품입니다 쓸만해요 일단 골드급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분이 산다 그랬을 때 말리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어? 성주님 그러면 막상 꽂은 거 별로 안 보이는데요? 대부분 제품이 괜찮다는 얘기네요 뭐 이 골드급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 뭐 2티어급 1티어급 다 쓸만한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3000시리즈는 대부분 그래픽 하다가 잘 나왔어요 제가 2000시리즈 리뷰한 걸 예전에 거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3000시리즈가 소음이나 온도 같은게 훨씬 2000시리즈보다는 잘 세팅돼서 나왔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3티어급 골드급 정도까지 가격만 줬다면 사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4티어급 실버버튼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 4티어급이라고 하는 요 녀석들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중하급이나 하급 제품입니다 보통 소음이나 쿨링 쪽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인데 성전이 무슨 소리에요? 아까전에 방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2000시리즈보다는 잘 만들어졌다면서요 사실 2000시리즈도 몇몇 제품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제 성능이 안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비슷한 느낌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고런 것도 골라놓은건데 일단 첫번째 이헨텍 블랙몬스터 이거 블랙몬스터 아시다시피 터보저하고 기판 똑같죠 공유합니다 근데 커버 디자인이 타공형 슈라우드입니다 바람이 다 새어 나와요 그래서 그 문풍지에 귀신 바람 부는 소리죠 그 특유의 소음이 납니다 그거 빼고는 별 단점이 없는데 아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또 바람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쿨링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터보저보다 쿨링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랙몬스터는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몬스터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개 있습니다 어떤거 AD450이나 리안리 011 이런거에 집어넣으면 해결돼요 하단읍게 상단 배기에다가 이렇게 라이저키 세워서 해놓으면 타공 뚫려있는게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고 일반 케이스 넣었을때는 솔직히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팔렸을지 특가를 자주 하더라구요 아마 벤치 해보신분은 다 똑같이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블랙몬스터는 제가 추천을 안할게요 그 다음에 이노3D X4 X3입니다 저거 두개 기판 공유합니다 그리고 외형점을 했을때는 상당히 화려하고 이뻐요 백플도 이쁘고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펜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거랑 좀 다르게 독특하게 각을 집어넣은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음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또 소음도 있는데 별로 온도가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구요 GPU 온도도 안시원하고 메모리 온도도 안시원합니다 이거는 추천 목락에 넣기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가격이 특별하게 싼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노3D 제품도 별로 추천을 안하고요 조텍 아 제가 조텍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음 제품은 칭찬하기 좀 어렵네요 이유가 있는데 홀라나 트리니티나 똑같이 높은 소음에 시달립니다 근데 소음이 높으면 쿨링이라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나마 초기 제품보다 온도를 많이 잡긴 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음은 좀 낮았는데 온도를 거의 못 잡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온도를 좀 잡지만 소음은 그 좀 잡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시면 좀 시끄러울거에요 데시벨 밑으로 찍으면 거의 50dB 나오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진짜 외형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다 아니면은 와 미친듯이 싼데요 사면 안될까요 이거 안이상 솔직히 이 두 제품 별로 추천 안해요 두 제품 뭐 홀러가 뭐 위급이든 말든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온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 왜 온도가 높나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슈라우드가 중간에 틈이 거의 없습니다 백풀이 아주 크게 뚫리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바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잘 없어서 뜨거운 바람이 빠르게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온도를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여튼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에브가 XC3인데요 이놈은 음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두께가 얇아요 두께가 얇고 두께가 얇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열판도 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속으로 돌아야 쿨링이 됩니다 고속으로 돌아야 쿨링이 돼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세팅을 조금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잘 못 잡죠 케이스 좀 좋은 거 쓰면 어중간하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 어중간하지만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그냥 비슷한 가격에 무난하게 갤럭시 EX나 인텍 블랙 에디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티어 쪽으로 바로 옆에 애들만큼 막 그 심하게 소음이 난다 이런 건 아닌데 음 동티어 3티어에 같이 둘 수는 없어서 어차피 4티어로 내렸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다마 에브가 SCC가 조금 나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3.5티어 할까 4티어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뒀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나머지 나머지 아수스 케이오라든지 아니면 조텍 넙치 그리고 그 MSI 벤투스 거기다가 그 컬러풀 톰워크 요런 애들도 아마 물어보실 거 같아 넣어놓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3080에는 없는 제품들이죠 아시죠 3070 아니면 뭐 3070ti 혹은 80ti에만 있거나 뭐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KO나 넙치 그리고 2펜 벤투스는 70 이하 라인업에만 있습니다 70이나 60ti 요런 애들만 있는데 어 사실 70급에서는 이것들 쓰면 좀 뜨거워요 그래서 둘다 2펜인 제품들이 70에 들어가면 70에 나름 발열이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거나 좀 뜨겁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나마 3펜이었던 이 톰워크는 괜찮지 않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톰워크가 3펜은 맞아요 3펜은 맞는데 백풀이 중간에 끊겨있다든지 아니면 외형제어 봤을 때 너무 쌈마이 감삭이 난다든지 거기다가 전원부 같은게 쫀풋이라든지 원래 컬러풀게 대체적으로 전원부가 튼튼한 편인데 톰워크는 안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어가 3티어급 올라갈 정도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살지는 모르겠는데 60 정도면 살만해 60이면 얘네들도 온도 문제가 없어요 60TI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안나와요 70 정도급일 때는 이것들은 4티어급이라고 보고 안사는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톰워크는 80TI도 있는데 좀 그래요 80TI 그 쿨링 솔루션은 이런 편이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80TI는 어차피 가슴이 포기하는 라인업인데 이런 쌈마이 감성을 감수하고 여러분 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4티어급에 못 물 수 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4티어급으로 보고 맨 마지막 거는 파운더스 에디션인데요 3080 파운더스 에디션은 그냥 무난합니다 전원부가 전원부가 트실하지는 않은데 쿨링도 그냥 무난하고 나쁘지 않아요 3090은 파운더스 에디션 치고 쿨링이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그럼 70은 아니에요 70은 일단 같은 파운더스를 해도 방식부터 다르고 매우 미니멀합니다 작아요 쿨링 잘못 시킵니다 소음 심합니다 전원부 표시라서 고추파도 총중 납니다 별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파운더스 4티어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70 파운더스만요 만약에 80 파운더스면 3티어에 넣으면 되고요 90 파운더스는 2티어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외 브론즈 등급이라는게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 브론즈 등급은 깃바 터보 블러워 한제품 딸랑데가 있어요 송조님 나머지 너무 띄워주시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야 사실 실버도 쓸만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 롤 대충 설렁설렁해도 실버까지 가잖아 맞잖아요 아무 생각없이 막 해도 골드급종 때 쓸만한거고 실버도 사실 쓰는거 비추천하는거고 브론즈는 절대 쓰면 안된다는 등급인거야 이해하셨어요? 아 브론즈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물론 브론즈랑 라인전 쓰면 비하를 하고 싶지만 하하하하 어쨌든 저 깃바 터보 블러워는 온도도 높고 전원보다 부실하고 소음도 심하고 그러다가 깃바 에이스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싸지도 않아 애매하지 이런거 사면 안되는거지 하지만 딱 한가지 목적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 이해는 해요 맞아 누구는 소음을 신경쓸 수도 있고 나는 그런거 신경쓴다 순수 성능이 중요하다 또 누구는 난 쿨링만 잘되고 외형적으로 이쁘기만 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에이스 진짜 중시하면 이 등수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퍼가는건 자유지만 제가 주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이 등수는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거 꼭 언급해주고 봐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도 다 만져봤습니다 안 만져보고 이 터는거 안해 자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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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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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